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죽게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대 나는 죽게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그때 나는 죽게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